필수 어휘 시리즈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공기가 매우 해로워졌어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그것들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 그 회사는 최근에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로 큰 이익을 올렸다. 그들의 협력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많은 참가자들과 잘 준비된 계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 그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그 지역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입니다. 수동적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회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공격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문을 열어버렸다. 사고가 일어날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노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좋아요. 역사적 이 작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술적 이 그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녀는 매우 창조적이에요. 예술적인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수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무적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국적 저는 이국적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쁜 이국적인 식물이 방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옷은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이국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국적인 도시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기적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곧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적 이 사람은 이상적인 직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간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상적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 화려한 그래픽은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대단한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인간적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분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 자연적인 색상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자연적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라 그런지 매우 동요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이 사고로 도로는 일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감정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출연자를 모집 중입니다. 적극적 적극적 우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야.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그 이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에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는 전통적인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린다. 전문적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절대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절대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부사항에 매우 민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 저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집안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적인 회의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량을 먹지만 이번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필수 어휘 시리즈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공기가 매우 해로워졌어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그것들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 그 회사는 최근에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로 큰 이익을 올렸다. 그들의 협력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많은 참가자들과 잘 준비된 계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 그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그 지역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입니다. 수동적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회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공격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문을 열어버렸다. 사고가 일어날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노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좋아요. 역사적 이 작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술적 이 그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녀는 매우 창조적이에요. 예술적인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수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무적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국적 저는 이국적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쁜 이국적인 식물이 방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옷은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이국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국적인 도시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기적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곧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적 이 사람은 이상적인 직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간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상적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 화려한 그래픽은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대단한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인간적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분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 자연적인 색상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자연적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라 그런지 매우 동요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이 사고로 도로는 일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감정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출연자를 모집 중입니다. 적극적 우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야.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그 이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에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는 전통적인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린다. 전문적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절대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절대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부사항에 매우 민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 저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집안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적인 회의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량을 먹지만 이번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필수 어휘 시리즈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공기가 매우 해로워졌어요.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그것들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 그 회사는 최근에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로 큰 이익을 올렸다. 그들의 협력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많은 참가자들과 잘 준비된 계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 그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그 지역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입니다. 수동적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회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공격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문을 열어버렸다. 사고가 일어날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노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좋아요. 역사적 이 작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술적 이 그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녀는 매우 창조적이에요. 예술적인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수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무적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국적 저는 이국적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쁜 이국적인 식물이 방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옷은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이국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국적인 도시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기적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곧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적 이 사람은 이상적인 직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간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상적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 화려한 그래픽은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대단한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인간적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분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 자연적인 색상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자연적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라 그런지 매우 동요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이 사고로 도로는 일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감정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출연자를 모집 중입니다. 적극적 우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야.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그 이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에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는 전통적인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린다. 전문적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절대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절대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부사항에 매우 민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 저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집안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적인 회의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량을 먹지만 이번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필수 어휘 시리즈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공기가 매우 해로워졌어요.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그것들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 그 회사는 최근에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로 큰 이익을 올렸다. 그들의 협력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많은 참가자들과 잘 준비된 계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 그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그 지역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입니다. 수동적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회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공격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문을 열어버렸다. 사고가 일어날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노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좋아요. 역사적 이 작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술적 이 그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녀는 매우 창조적이에요. 예술적인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수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무적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국적 저는 이국적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쁜 이국적인 식물이 방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옷은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이국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국적인 도시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기적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곧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적 이 사람은 이상적인 직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간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상적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 화려한 그래픽은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대단한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인간적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분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 자연적인 색상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자연적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라 그런지 매우 동요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일시적 이 사고로 도로는 일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감정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출연자를 모집 중입니다. 적극적 적극적 우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야.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그 이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에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는 전통적인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린다. 전문적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절대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절대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부사항에 매우 민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 저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집안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적인 회의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량을 먹지만 이번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필수 어휘 시리즈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장 때문에 공기가 매우 해로워졌어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그것들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 그 회사는 최근에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로 큰 이익을 올렸다. 그들의 협력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많은 참가자들과 잘 준비된 계획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 그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그 지역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입니다. 수동적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회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공격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문을 열어버렸다. 사고가 일어날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노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좋아요. 역사적 이 작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설을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술적 이 그림은 아주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녀는 매우 창조적이에요. 예술적인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수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무적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국적 저는 이국적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쁜 이국적인 식물이 방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옷은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이국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국적인 도시라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기적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곧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적 이 사람은 이상적인 직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간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상적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며 그 화려한 그래픽은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대단한 예술적 능력과 창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인간적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차분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 자연적인 색상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자연적인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라 그런지 매우 동요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이 사고로 도로는 일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감정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출연자를 모집 중입니다. 적극적 우리 팀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야.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 그 이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에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다. 지금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는 전통적인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린다. 전문적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절대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절대적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부사항에 매우 민감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 저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집안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적극적인 참여가 정기적인 회의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량을 먹지만 이번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나는 내 인식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이트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